웰타워는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리고요. 웰타워는 사실 저희가 처음 2016년 17년에 2017년 그때 최근에 좀 소개해 드렸던 계약인데 이게 보면 어렵게 써놨지만 리츠인데 사실 제가 왜 했냐면 많은 분들이 O라고 많이 하지 않나요? 리얼티 해갖고. 근데 저는 O를 잘 몰라요. 제가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O가 더 많은 분들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전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거. 그리고 저는 주주가 아니지만 저희 딸이 주주예요 이거. 저희 딸은 2주씩 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배당을 한 4% 꾸준히 주기 때문에 그냥 액면으로 보면 에듀 같은 거가 더블 났지만 걔한테는 우리 딸은 에듀은 돈 번 적이 없는 거죠. 아마존 돈 번 적이 없어. 배당 안 좋으니까. 근데 이거는 주가는 확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최고가인데 이건데 이게 뭐든지 리츠 상품은요. 여러분들이 물건이 어떤 물건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O도 어디에 있을 거 다 써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지역에 보면 맨하탄 지역에 아파트 위주로 한다거나 아니면 어딘 지역에 창고를 위주한다거나 다 써있거든요. 근데 웰타워라는 것은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미국 전 뭐 100% 미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은퇴자들에 외워가지고 은퇴한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병원? 그런 분들을 위한 호텔식 숙박 숙식 하는 거를 아주 고급스러운 거로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웰타워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본사는 오하이오에 있는 거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게 사포상 이게 이런 거죠. 제가 그리면 여러분들이 웰타워 들어가서 보시면 쫙 나와요. 걔는 뭐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아 실버타운이 실버타운. 아 실버타운이죠. 한국말로 하면 실버타운. 예를 들자면 실버타운이. 한국에서 실버타운이네. 미국에서는 실버타운을 안 하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한국에서는. 영어로서 뭐라고 그러나 리터이어드 하우스라고 그러나. 그런 연두에 있으신 분들 얘네들은 우리나라 실버타운이랑 달리 병원들도 같이 다해요. 병원들. 그래서 이게 제주도에도 한 5년 전에 들어오려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민간병원 이런 것 때문에 허가 안 났었어요. 그런데 웰타워가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딸이 이 주식을 샀을 때 나이가 22살인 것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딸이 이걸 왜 샀겠어요. 물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보더라도 저희 딸 사는 동네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도시지만 이게 번잡한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많다는 거야. 거기 이제 읍대에 공무원들이 많았는데 여유가 있는데 좋은 데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 사람들 다 거기 산다 그랬더니 그래 아빠 그러면서 산 거예요. 웰타워가. 그때는 기억나세요. 그때는 심벌이 H-O-N인가 H-C-N이었는데 H-C-N. 맞죠. H-C-N이었죠. 네. 맞아요. H-C-N였어요. 그런데 리츠입니다. 리츠 이게. 리츠. ETF가 아니라 리츠. 그래서 리츠는 아시다시피 90%를 나눠줍니다. 리츠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들은 법이에요. 법이 이게 90%를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리츠를 하나 오늘 웰타워를 소개해드렸고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이거는 예를 들어서 돈을 꾸준히 주는 거죠. 주가는 올라가는 거니까 3, 4% 될 겁니다. 네. 대박이니까. 이게 보시면 당연히 이게 2017년에 이렇게 확 떨어졌잖아요. 저희 딸이 이때 샀을 거예요. 이때 샀는데 훅 떨어졌었는데도 걔는 떨어졌다고 저한테 컴플레인을 안 하더라고. 왜냐하면 돈을 벌었다는 얘기해서 그게 저희 딸 시각이죠. 네. 그렇죠. 이때 하나도 컴플레인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붕기반당당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돈 벌은 회사죠. 그런데 이건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어떤 저는 이게 리츠 중에서 저는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고령화 사회. 두 번째는 금리 인하라는 그런 거였는데 금리가 오히려 올랐다가 올랐는데 지금 하여튼 그런 것도 관심 갖고. 하여튼 뭐든지 제가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죠. 저희 딸이 갖고 있으니까 소개해드렸을 뿐이고 리츠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물건 분석을 잘해야 된다. 우리나라 부동산 하실 때 같죠. 그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리츠 ETF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리츠 ETF. 그런데 이게 보통 리츠 ETF는 저도 얘기하는 거가 XLRE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보면 2017년 가을에 처음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2017년 9월에 섹터가 생기면서 제대로 나온 거가 되겠고요. 사실상 보면 더 전통적으로 오래된 건 이거예요. VNQ거든요. Vanguard Real Estate ETF인데 이거가 보면 미국에서 워낙 대표적인 리츠 ETF인데요. 이게 뭐 한 90달러 정도 하는데 똑같아요. 미국의 ETF인데 이거는 리츠 ETF라고 그렇게 한 걸 갖고 ETF를 한 거죠. 리츠를 해당되는 거라고 하는 거가 되겠고요. 실제로 여기도 보면 여기도 들어있어요. 어디 갔니? 여기 보면 기업인데 여기도 보면 웰타워가 2.36% 또 들어가 있더라고. 여기 들어있네요. 아메리칸 타워는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유명한 거. 여기 보면 또 웰타워 같은 거 들어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도. 그렇죠. 그리고 이상의 기관이. 이제 보면 S&P 500보다 최근에 강했다는 거. 최근 1년 동안은. VNQ 이런 거. 그런 그림이죠. 근데 더 스탠다드한 건 요즘에 XLR이고 XLR은 값이 더 싸요. 이거는 90달러인데 XLR은 37달러 밖에 안 할걸요? 4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XLR. 모르겠어요. 5 같은 걸 워낙 많이 하시니까 저는 5를 잘 모르는데 그러다 보면 하도 그래서 사보려고 그래요. 5도. 아직 사지는 않았는데. 공고에 갈까요? 리츠 같은 거나 없으신 분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도 5는 5분만 euro. 1. 용도 5는 4분만 euro.